뭐야? 팔팔하네! 팔팔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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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싱싱하다! 하나, 둘, 셋! 야! 서너이로 태어나서 음... 여보, 오늘 우리가 어디 온 줄 알아? 어... 몰라? 뭐야? 야, 야, 어딘 줄 아니? 뭐야, 뭐야, 화장실이에요! 아, 야... 오늘 가족들끼리 사격증에 온 거라고! 사격장? 응! 자, 여기서 풍선을 터뜨린 만큼 엄청난 상품을 준대! 기대되지 않나? 상품! 좋지! 상품! 좋아! 어, 저기 사장님 계신다! 어, 중성! 아, 오셨군요! 호구여러분... 아니, 아니... 손님 여러분들! 아유, 반갑습니다! 으음... 아, 저는 이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 러브로브 채택이라고 합니다! 오오... 아, 저희 가족들끼리 한 판씩 해보려고 하는데 한 판당 얼마죠? 아, 정말! 자르쳤어요! 아, 한 판당! 겨우! 정말 싸게! 특별 할인으로! 10만원입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너무 비싸요! 여보, 그냥 딴 데 가요! 아니, 무슨 10만원이야? 어, 10만원 쏘면 뭐가 좋은데요? 상품이나 봅시다! 어? 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땅가서 장사한 줄 아나? 자, 잘 보세요! 상품들이 어마무시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나오지! 음, 뭐야, SCP! 대출 읽어볼게요! SCP! 싱싱한 장어! 장어도, 음, 비싸긴 하지! 뭐야, 이거! 돈을 준다는 거 같은데? 우와, 이 어마무시한 돈을 준다고요?! 뭐예요! 이야! 이건 뭐야? 최신형 스포츠카! 우와, 이걸 준대! 우와아! 한 판다 10만원 할 만하네! 야, 아이언맨 슈트! 그리고 1등은 비밀상품까지! 궁금하다! 하하하하... 그니까 12개를 다 맞춰야지 1등인거죠? 그렇죠! 저기에 있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풍선들이! 저희 사람도 있거든요? 하하하하... 아, 사람도 맞춰야 돼요? 저것도 표적이... 네, 제 조수입니다! 아이, 수건하일 잘하고 있니? 사장님! 그러더라! 1주째 퇴근을 안 시켜주면 어떡합니까? 하하하하... 1주째 퇴근을 안 시켜주면... 1주째 퇴근을 안 시켜주면... 1주째 퇴근을 안 시켜주면... 자, 그러면은... 아, 리아도 무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아아! 한 번 더 뽑아, 너도! 좋은 거 뽑아야지! 좋은 거 같지! 야아... 음... 오케이! 어, 좋은 거 뽑았네! 그거! 자! 다트! 다트 총알 가져가면 되겠다! 너 이번에... 이번에 총이 너무 큰데? 관통해버렸어! 잉... 자, 어쨌든 누가 먼저 쏠래? 아, 그래! 여보가 먼저 쏴봐! 아이, 내가 또... 한 번도 안 써봤지만 잘 쏠 것 같아! 저 풍선을 다 맞춰야지 1등 상품을 얻는 거야! 최대한 집중하라고! 아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응! 어? 어? 뭐야, 맞췄어? 어? 안 맞았어! 어... 실화냐? 어? 어? 안 맞... 맞췄어? 안 맞췄어? 안 맞췄어! 어? 어? 자... 아홉 발 남았습니다! 여보, 이거 사기야! 안 터져! 어? 못 맞췄 거 아니야? 아닌데... 뭐야, 0개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여덟 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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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아이, 살이란요! 이거 풍선 안 터지는 거 아니에요? 강출로 받는 거 아냐? 무슨 소리야! 잘 봐봐! 여보! 잘 터지네? 잘 터진다고! 이 사람들이 아주 사기 뽀드라다! 여보! 여보 다 쐈어! 꼴등이야! 축하해! 꼴등 상품은 뭐였더라? 꼴등 상품 있었는데? SCP라는데? 아! 아! 꼴등 상품은 SCP입니다! 가져가시고 잘 키워보세요! 이게 뭔데요? 어떻게 해요? 잘 키워보라고? 뭔데요 이게? 깔아봐! 여보! 쇽! 어, 이거 뭐야? 괴물이 나오는데요? 아주 깜찍한 친구예요!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응?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게이머들 풀어야 될 거 같은데! 뭐지? 어? 잠깐만! 눈 왜 가리는 건데! 도망가야 될 거 같은데! 여보 도망가야 될 거 같은데! 어? 느낌이 안 좋아! 잘 가세요! 뭐야? 아니 얘 뭔데 얘! 왜 이러는데 얘! 무서워! 설마! 꼴등한테 벌칙이 있나봐! 왜그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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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똥! 아삭! 으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오! 꼴뚝한데 이런 무시무시한 벌칙이! 뭔모! 수고했다 수고하였어! 그래 그래 너 죽으러 가! 이번에는 제가 써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음 떨리는구만! 좋은 상품 얻어야 될 텐데! 후우! 한판 약 10만원이라니! 에바 아니냐? 저 모양도 파이팅! 간다! 한바워 화이팅 한발 두발 두대발 네개 여섯발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개만 터뜨리면 된다 여섯발로 오오오 둘 셋 마지막 하나만 맞추면 마지막 하나만 맞추면 마지막 하나만 맞추면 1등이야 수빈아 잘 움직여 지금이다 멈추는게 어딨어 야 멈추는게 어딨어 야 너 멈추는게 어딨냐 야 이숙원 싫어하냐 자 간다 끝 아 피야 못마셨어 저는 열한개 맞췄습니다 야 열한개 상품 뭐야 아 열한개면 좋은 상품이네요 와 아이언맨 슈트 싫어하냐 입어봐 우와 뭐야 뭐야 대박 여보 진짜 아이언맨 같아 와 이거 진짜 비싼 공기는 하나봐요 그럼요 엄청 비싼거에요 그거 멋있다 자 이제 돌려주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죠? 그거 한번 입는데 5천만원이에요 아 무슨 소리에요 주기로 했잖아요 아저씨 오 그냥 쏴버려? 그냥 쏴버려? 뭐야? 야야야 병변 어딨어 야야 없어 일로와봐 알았어 돌려줄게 리아야 리아야 니가 1등 상품 꼭 다 1등 상품을 주는거죠 아이 그럼요 1등 상품은 꼭 드립니다 야 리아 니가 꼭 이번에 1등 상품 따자 가자 엄마는 믿는다 우리 아들 믿는다 오케이 리아야 화이팅이다 좋았어 나의 사격실력을 보여주고 왔어 한 발 한 발 두 발 두 발 두 발 네 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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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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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마지막 하나 저사람 저사람의 문제야 광권입니다 어 못맞췄어요? 어 움직인다 또 움직여 리아 잘 맞춰야돼 마지막 한 발 으아아아 잘했다 수거다 와 이거 완전 사기꾼들 아니야 아 근데 방금 아이언맨 슈트 입었으니까 다른거? 네 그냥 이 최신형 스포츠카 드리겠습니다 최신형 스포츠카 드리겠습니다 최신형 스포츠카 아 그런게 어딨어요 최신형 스포츠카랑 어? 이거 4등도 줘야지 4등? 아 그래 둘 다 가져가 그럼 최신형 스포츠카 열어보자 어? 이거 주는거 아니에요? 이거 나오지? 항자에서? 에? 이거 내 찬데? 리아야 이거 이게 네 차라는데? 니가 뽑은 차라는데? 이게 실시로 스포츠카라고? 싫어하냐? 그럼요 저거 요즘에 나온 애들 장난감 스포츠카에요 아 그럼 뭐야 돈은 괜찮아 돈은 우리 부자니까 이걸로 스포츠카에 하면 되지 맞아 맞아 아 뭐야 여기 천원짜리 있는데? 이 안에 항자에? 어? 장난하세요? 이게 뒤에 있는건 아니고 이걸 준다? 이거 내 전재산인데 이건?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아 이거 뭐야 완전 사기꾼 아니야 다른거 가져갈거야 어? 그러면은 아 싱싱아 장어라도 주세요 완전 사기꾼 아니야 이거 싱싱아 장어라도 줘 아이 알겠습니다 아이 따라오세요 아니 이거 진짜 사기꾼이네 천원하고 이상한 스포츠칼 주고서 무슨 이게 어? 그거라고 싱싱아 장어라도 보여줘요 아 여보 그래도 장어 잡아주나봐요 즉석에서 장어라도 먹어야겠다 오늘 오늘 어 내 기운도 없었는데 충전 좀 해야겠다 아빠 나 먼저 먹을래 그러면 장어를 풀어드릴테니까 들어와서 잡으세요 야 싱싱아 우와 야 이거 싱싱한데 야 야 아 이거 너무 많잖아 한마리만 풀어주세요 한마리만 아이 알겠어요 한마리만 좀 깊숙이 뭐야 팔파만 해 팔파만 해 야 야 야 이건 진짜 싱싱하다 야 엄청 싱싱하니 꼬들꼬들하니 야 입안으로 그냥 꿀렁꿀렁 아 이거 진짜 싱싱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뭐야 무슨 저끼 팔딱팔딱거려 아 안되겠다 그러면 아저씨 너무 아쉽네 1등상품이라도 보여주면 안돼요 1등상품 비밀이라고 하던데 아 아 저아지 때문에 솔직히 하나 못맞춘거야 저아지 갑자기 스탑하잖아 사기꾼들이야 이거 예 역할이 저게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1등상품이라도 보여줘요 그럼 아이 알겠습니다 에휴 어쩔수 없이 이거 잘 안보여드린건데 응 자 1등상품 나오세요 1등상품 꺼내와야돼 또? 얼마나 대단한건데 1등상품이 기다려봐요 뭔데 뭔데 1등에 야 영돌이라고 그래요 야 영돌아 그래 먹고싶어 저사람들 아이 참아 에휴 우와 뭐야 우와 영돌아 이사람들 물어주면 안되냐 이사람들 완전 사기꾼이야 야ßen 으 guide 여보 어 요기 사기 요기있잖아 여 nochmal 사기꾼들인것같아 그러니까 우리에어떡하면 좋을까 몰라 전자탄을 잃었어 우리지 아이씨 젠장 자 저돈이라도 가자 가자 아 저 스포츠를 한다라 가자 스포츠카라라 여보 빨리 타 여보 빨리 타 이거 훔쳐가자 야 조금ricax5 빨리 타 빨리 타 가자 야 가자 가자 야 죽어놔! 잡아! 주인 오기 전에 빨리 가자 야 빨리 도망가 도망가 비켜! 도망가! 자기야 이... 자기야 이 수북같이 가서 가져가야 돼 본죽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여보 근데 우리 아들을 두고 온 거 같아 아니야 괜찮아 호주에다 팔 거니까 가자 어? 어? 아... 자 GOOD? 遊戲 집에 가고 ona 요리로 오이 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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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